Q. 네 안녕하세요. 팀탈비 니엘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요. 왜, 왜냐면요. 마지막 방송이라서입니다. 오늘이 막방입니다. 막방. 저희 팀탈비에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공방이 많이 찾아오신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사람은 누구지 한번 만나볼까요? 뿅. 안녕하세요. 틴탑 K입니다. 저희가 오늘 투유 마지막 방송을 하는데요. 섭섭하고 참 아쉽지만 다음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앨범이 곧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즐거운 앨범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틴탑의 리키입니다. 오늘은 막방인데 막방이라고 해서 팬분들이 길이만 와주셨어요. 정말 무대 하는 내내 팬들 소리에 힘이 많이 났습니다. 항상 응원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 또 그에 보답하는 틴탑이 되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LG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음악 중심에서 투위를 리믹스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바꿨는데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요. 오늘이 막방이지만 저희가 8월 초에 또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바로 컴백하기 때문에 2주? 2, 3주? 그동안 건강하게 재미있게 여러분을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컴백하면 그때 또 같이 열심히 무대를 즐기고 연재를 사랑합니다. 빠이! 오늘 음중을 막방을 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오케스트라 버전을 준비를 해봤는데 새로운 안무도 넣었어요. 어떠셨나요? 네. 저희도 멋있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투유 활동 마무리 열심히 하면서 네. 저희는 이제 새롭게 변신을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비나편지입니다. 네. 여기는 오늘 막방인 음악 중심이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속이 너무 커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챕터 8월 초에 컴백하니깐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트위보다 더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곡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본방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분 빠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팬템입니다. 팬템의 파워라리네요. 아아 팬템의 뭐가 있죠? 팬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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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템이 그 계획! 그거 있잖아요. 계획 세우셨나요? 아! 빨리 세우세요. 세웠다는데요? 아 세웠어요? 아니요. 조금 안 세웠네. 아 그래요? 저희가 방학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방학돌 나가야죠! 네. 그러면 저희가 함께 엔젤이 팬 여름진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올 8월 저희 틴탑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계좌에 찾아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 틴탑을 응원해 주시고요. 방학 동안의 틴탑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방학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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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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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